여자 배구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이 세터 이고은을 자유계획으로 영입하였습니다. 연봉은 3억 원 옵션은 3천만 원 계약기간은 3년으로 총 9억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. 이고은 선수는 이번 자유계획 후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보여준 페퍼저축은행에 감사하다 면서 발고 패기 넘치는 팀에서 솔선수범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페퍼저축은행 김영실 감독은 이고은은 경험뿐만 아니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라며 장기적인 팀 전력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